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엄마랑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났거나 길을 건너다가 다리를 조금 다쳤다거나 그런 후에 지금 보니까 얼마 전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달은 일단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트라우마 어떤 사건을 당한 경우에 직후에 증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급성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급성 스트레스 증후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수면 문제 소변 지리는 야뇨증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머님 지속이 되시면 병원을 찾으셔서 아주 소량의 한 두 달 정도 약물 치료를 해주면 좋음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소변 지리는 게 없고 또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 게 이렇게 금방 좋아지면 굳이 정신과까지 방문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이 지나고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잘 극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마 급성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돼서 아이가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어느 정도 지켜보면 거의 좋아지나요? 이렇게 급성기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은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질이 원래 예민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사고의 경중과 상관없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1년째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계속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